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곳 농장 날씨는 비와 눈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하루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날씨가 좋으면 자두나무 전정가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농사일을 쉬는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녁때니까 굉장히 춥네요 오늘은 어제 브레인 작업을 한 그런 하우스를 한번 가봤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벌써 두기 물이 좀 내리고 농수로 관을 통해서는 호수로 물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농사일증 정작 주인은 자꾸 물이 안 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결정은 본인이 할 상황이지만 문제는 어제는 수료 정비를 하고 나서 하우스 뒷편에 얼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오늘 가보니까 하우스 뒷편으로 물이 빠져나갔는데 문제는 아래 현재 농사를 짓지 않은 그런 밭으로 물이 다 들어가니까 또 그런것 때문에 이 하우스 주인이 외인이고 하니까 또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는데 시골은 사소한 것 가지고도 또 예상치 못했던 경쟁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것 없이 분만하게 잘 준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행히 이제 수료를 정비를 해서 일단은 농로로 물은 뭉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옆에 토사가 더 막으면은 계속 펴내야 되겠죠 그러다보면은 관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농지가 유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제 장비 기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니까 하우스 주인께서 잘 따라서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또 인천에 있는 인천에 근무할 때에 아는 지인 후배랄까 동생이랄까 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고 지난달인가 97일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농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농에 대해서 저희 농장에도 찾아오고 굉장히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인천 연수구에서 연수구청에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 사무장도 하고 했던 그런 굉장히 재능있는 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천 인근에 가까운 섬지역으로 기능처가 결정이 돼서 또 한 이천여평에 농지를 임대를 받고 보금 만드는 체험 또 노예체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협업해 가지고 체험농장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기능을 했지만 소득이 없는 기능은 결코 실태를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을 해드렸구요 그러다보니까 지대가 싼 대각지 보다는 수도권에서 먼 곳보다는 다소 지대가 비싸더라도 수도권 인근에서 이용을 해서 장착을 할 것을 보내줬는데 다행히 군도 그런 취지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일을 잘하는 것에 가지고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은퇴 후에 수천 겸 기능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이 잘못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우스 같은 경우도 신뢰를 들었지만 이분도 처음에 계획을 했는 것하고 실제 농사를 지어보니까 당장의 소득이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사실 시골에 다니던 직장보다 훨씬 못한 요건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소득 창출 없는 환상을 가지고 이런 창업장업이라든지 그런 정부 지원책만 믿고 이용을 하는 부분들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 땅이 평당 10만원을 하더라도 공사를 지어서 그 지료 수익을 가지고 이자와 임금을 갚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자기가 구기자금이 충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골에 농사라는 것은 정말 변수가 많고 고용적인 수입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캐시플로우를 실제하게 분석을 해서 하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없다는 것을 저는 공조하고 싶습니다 농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또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종 농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농기계 값과 또 초보농부들은 대부인력을 쓸 때의 인건비 부담 이런 부분들을 캐시플로우를 잘못 계획한다면 정말 방패를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농부가 아닌 상태에서 소부농부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품질이 아무래도 피어날 수도 없고 팔로우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중도메인 이런 분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정말 가격이 흰편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각종 중간 매체 그러니까 뭐 옥션이라든지 쿠팡 뭐 동산물 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수료가 안 많지 않습니다 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감안하지 않으면은 포장재라든지 그 택배비라든지 그 택배비라든지 그렇게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박스당 얼마씩 다 하는 계산을 가지고 하면은 쉽게 그 쉬운 말로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믿기는 이러한 판매 행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저에게 전화를 한 동일부 사장님도 충분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왔던 분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진흥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김천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인들 라든지 실력 인프라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천으로의 기능도 제가 권해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기능 생활을 해보니까 다소 처음에 초기 부담이 김천보다는 많이 덜더라도 수도권 인근에서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훨씬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야배동은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